아니 그런 거 하지 말아 빨리 먹으러 가야 돼 왜? 왜? 아들 틀면 되나? 아... 왜? 왜? 너는 왜 저기 모서리 걸 먹어? 예쁜 거 아기가 먹어야지 아니 그냥 그냥... 키가 모서리 모서리 뭐 먹어서? 우리 엄마가... 아이... 아들이 예쁜 거 먹어야지 모서리 맛있지 않을까? 모서리 맛있는데 바삭바삭 그러고 나 지금 눈으로 의심했을랄까? 가운데 거 좋은 거 먹기를 바라는 거 나도 새우 먹어, 새우 좋아하니까 너 요즘 밥은 잘 먹어? 아유 잘 먹죠 너네 저쪽 가서 이제 또 훈련 들어가잖아 먹고 힘내야 저래도 아유 됐어요 됐어요 유희가 잘 챙겨줘 아유 참 힘들게 사신다 어... 이제 사소 스타일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서부터 진짜 빠져 살았어 우리 애기들은 너무 예뻐갖고 진짜 보는 것도 아까워서 좀 별난가? 근데 성혜리가 얼굴은 좋은데 성혜리가 얼굴은 좋은데 성혜리가 얼굴은 좋은데 그래서 얼굴은 어째 까칠해진 거 같아 아유 찾은 내가 많이 바르라고 했는데 아니 처음에 올 때... 아유 진짜... 되게 불편하다 저 자리에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자기 아들 그냥 마칠하대요 아들만 보겠나 봐, 아들만 아니 처음에 올 때보다 아까 기름이 찔찔 나는데 아유 맞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좋아졌어 네 처음에 올 때 오히려 니꺼 질했지 아유 맞습니다 오히려 더 안좋아했는데 그래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더러 보면 얼굴 좋아졌다고 좋아졌지 사람됐다고 혈색이 다르다니까 근데 한참 운동하고 살 뺄 때보다 좋구나 아유 신나 더 좋아졌어 멋있어졌다니까 그게 이제 여기들은 멋있게 태어났고 그게 이제 여기들은 멋있게 태어났고 원래 기본... 아유... 그게 이제 여기들은 멋있게 태어났고 아이고 아유... 아유... 안 맞으신다 안 맞아 그래 안 맞겠다 안 맞겠어 응 하여튼 여기들은 자리해라 승혜리한테 엄마 보는 또 시선으로는 항상 부족함을 보인다니까 어쩔 수 올지 그저 밥 굶기지 말고 어떡해 아유... 밥 못 해줘서 안 들이네 분모는 얼굴이 아니하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더 많이 먹자니 please 어머 어머 Brand 혜 zer 어머 하나 이상해... 시어머니가 영위씨 싫어하네 이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거 너무 이뻐하는 걸 사랑하는 거지. 아이가 더 많이 먹잖아, 아까부터. 불가. 응. 얼른 우리 아기 많이 먹어. 아이. 이제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오래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이 바닥에는 본심이 탁탁 올라오잖아. 그게 본심이야. 엄마 본심이 다 나왔어, 지금. 그건 아니고. 얼른 사부님 맛있게 드세요, 음식 쉬고. 근데 이제. 뭘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영희 씨는 잘 드시네요. 안 돼요, 안 돼요. 아까 국가를 또 없지 않았어요? 오, 이제 네가 1년 됐다 결혼한 적이지? 소식 없어? 아이고. 소식 없어. 불편하다. 소식 아직 받지를 못해가지고. 아니, 결혼사 1년 했으니까. 몰라, 나는 내가 딸을 보내봤잖아요. 저희도 왜 애가 아직 안 생기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그래도 결혼하면 2세를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서 낳고 그런 가정도 중요하고. 키워보면 썰썰한 애정이 있어. 뭐, 맡겨야죠, 흐름에. 그렇지. 오늘따라 또 영희 얼굴이 좀 반짝반짝 빛이 나긴 하네. 그러니까 윤이. 잘 먹은 얼굴이에요. 시어머니 만날 때는 흙이라도 좀 묻히고 나가요. 눈치깝게. 메이크업하지 말고. 너희들이 결혼했잖아. 너희들이 알아서 왔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없죠. 너희들 알았어요, 그러면. 태어나잖아요. 나는 키워줄 생각이 없거든. 네. 그거를 키워주실래요? 네, 키워줄게요. 키워줄게요. 호대기 끓여 입고 그럼 직장 가세요? 안 가면 되지. 안 가면 되지. 직장도 안 다니시겠다고? 그 보수도 하나도 없이. 보수는 드리지, 저희. 보수는 드리지, 저희. 그리고. 안 받는다 하시잖아, 지금. 내 새끼 보는데 우유값은 주겠지. 한 500 드려야지. 오. 엄마가 500 드려야지. 안 받기 아니지. 나 450에 된다. 나 450에 된다. 나 450에 된다. 500에 된다. 야, 저렇게 비리 들어갈 소리야. 경쟁. 역시 영이 엄마야. 450에 된다. 나 450에 된다. 콜. 450에 가까운 데 맡겨라. 자주 오고 보고. 우와, 나 직장생이었다. 얘! 아기나, 아기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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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, 예. 갑자기 은혜여?". AKA ımı mü forget. 암! 감사합니다.